자랑해 주시고요.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. 보다 더 많은 내성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CBS에 참여하는 예술가분들 지금 어떻게 작업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EDX무용단의 이인수 대표께서 지금 한참 작업 중이신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EDX무용단 대표 이인수라고 합니다. 저희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면 되게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EDX무용단이 저희 이 생략무용축제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기뻐고요. 저희가 원래 시댄스, 제가 이인적으로 시댄스랑 같이 뭔가 행사를 한 뒤에 벌써 6년이 됐는데 일단 저희 EDX무용단이 국내에서 대극장에서 잔돌 공연을 하게 된 게 처음이고요. 그리고 여기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댄실라인에서 지금 뉴 신우 씨가 엄청나게 그 행뎅무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시댄스 전체 공연 중에서 이 일반 관객들이 제일 많이 보러 오는 공연이 저희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. 확실히. 그래서 지금도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지금 이쪽으로 문의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저희가 이제 저희 엄청 치밀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일반 관객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예매를 했고 저희 예상으로는 한 400명 정도 무령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되게 흥분되는 그런 공연이고 또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EDX2무용단이 공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상당 공연의 느낌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설레이고